레이저 솔루션 기업 레이저셀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이어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도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레이저셀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1845.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레이저셀의 일반 투자자 청약은 총 공모주식 160만 주 중 25%인 40만 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증거금은 약 5조 9,0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레이저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약 256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고, 신주 모집 자금은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면레이저 광학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